영국에서 물 건너 진영국의 Welcome to England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루 홍명남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 영어학원에 핸드폰을 놔두고 온 초등아들이 제 핸드폰으로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쌤 저 피돌이인데요 제 핸드폰을 학원에 놓고 왔는데 선생님이 잘 보관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말투가 상당히 건방지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야들 지금 니가 핸드폰을 학원에 놓고 와서 선생님께 보관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인데 말투가 왜 그렇게 건방져 어? 보관 부탁드립니다 라고 공손하게 얘기를 해야지 잔소리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진 표현이 피터 쌤 너무 건방져 라는 말 진영역으로 뭔가요? 알려주세요 4294번님이 피터와 최근에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뭔가요? 따라 먹게 알려주세요 피터 굿모닝 How are you? Good morning Very well thank you 최근에 조금 푹 빠졌던 거 2월달에 영국 갔다 왔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양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가서 leg of lamb 그 촬영 때문에 제가 직접 요리해서 근데 진짜 맛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와서도 구하고 있는데 렉은 없어요 그 다리 진짜 통으로 줘요 영국에서 슈퍼에 그렇게 팔고 오븐에 한 2시간 구우면 진짜 맛있는데 여기는 그 양갈비 양갈비 네 특히 아니면 뭐 양꼬치 이렇게 많아요 네 근데 양갈비는 진짜 맛있는 부위인데 여기 너무 비싸요 그래서 가끔씩 이번 달에도 한 번 샀는데 팬에 이렇게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로즈메리만 있으면 소금하고 후추 또 그 삼겹살 먹는 맛하고 또 다르군요 너무 다르죠 양고기 그 냄새는 조금 있지만 그거 즐기는 사람도 많아요 꼬름꼬름해가지고 낡은 옷장 냄새가 나요 어 안좋아요 어 그렇죠 우리 와이프도 싫어하는데 전 몽골에서 처음 먹는거에요 근데 팬에서 잘 구우면 진짜 바삭한 것 사실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안에 또 약간 그 육즙 같은 거 있어서 와이프도 이거 좋아해요 제 요리 그것도 드시고 네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양고기 또 빠지셨군요 그러나 피터 네 오늘 진영영이 너무 건방죠 음 근데 신선한 나라 영국에서도 건방진 사람이 있겠죠 있죠 있죠 당연히 있죠 또 애들 이런 애들 있죠 좀 선생님한테 무례한 애들이 어 그쵸 어릴 때 무례하면 계속 나이 들으면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어 아 근데 영국식 영어로 무례하면 진짜 볼만할 것 같아요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요 영어로 세련되게 이렇게 한번 돌려가지고 딱 말하면 음 이 표현은 진짜 약간 영국식이에요 오늘 그래서 맞추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You are so rude You are so rude 그거는 진짜 무례하다 조금 한 단계 더인 것 같아요 건방전은 특히 이 상황 아이한테 얘기할 때 You are so 안경을 내리면서 You are so arrogant 그거는 진짜 약간 거만한 거랑 더 A-R-R-O-G-A-N-T A-R-O-G-A-N-T 이 표현 하고 미국에 비슷한 단어 있는데 아이들한테만 있어요 아이들이 건방질 때 그래요 하고 조금 약간 위도치 않게 했잖아요 애들은 그쵸 모르고 나오는 거니까 네 하고 조금 귀여울 때 하고 사랑스러울 때 있잖아요 건방질 때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너무 혼내는 것보다 볼 볼 칙 오케이 C-H-I-C-K 그거는 병아리 칙이고요 칙은 C-H-E-E-K 아 칙 네 병아리도 귀엽죠 그쵸 근데 칙하면 어떤 단어가 안 떠올라요 약간 겁만져 특히 애들한테 약간 까불 때 칙 알 것 알 것 같은데요 칙칙 볼 볼 오 갑자기 어렵다 Y를 붙여보세요 와 여러분 그 영어는 Y를 붙이면 단어가 많이 바뀌는 게 그쵸 예를 들어 물건을 자꾸 고르고 고르고 픽픽하다 보니까 너무 까탱스러우면 픽키 오케이 C-H-E-E-K가 아까 볼인데 와이너 보면 치키 치키 You are so 치키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비슷하지만 그래요 올해는 영국식 표현을 배우는 시간 이니까 피트가 준비해 오늘의 표현은요 The sheer cheek of it One more time please The sheer cheek of it The sheer cheek of it The sheer cheek of it 진짜 영국식이네요 The sheer cheek of it 그 sheer 단어도 조금 난이도 있는데 일단 sheer 스펠일이군요 S-H-E-E-R 근데 R를 거의 발음 안 하죠 그냥 sheer 이거는 강조할 때 오로지 그 뒤에 있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뒤에 단어를 강조하는 단어군요 네 그래서 sheer sheer는 솔직히 빼도 되고 넣어도 되는데 그냥 더 cheek of it 해도 되는데 더 cheek of it 해도 되는데 더 sheer cheek of it 할 때 진짜 건방졌어 우리 강조하는 거 좋아하니까 진짜 건방졌어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거 세트로 많이 써요 The sheer cheek of it 뭐 믿을 수 없이 건방졌을 때 특히 애들한테 이렇게 치키 치키 할 때 미국에서 치키만이 쓴다면 약간 영국의 cheek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heek 두 cheek이랑 똑같은 맥락으로 좀 건방질 때 근데 치크 치크 스펠링을 일단 무례 정도는 아니고 C-H-E-E-K C-H-I-C-K 는 진짜 병아리고 이건 C-H-E-E-K 치크 근데 왜 이게 건방지다는 뜻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어원 스토리가 있는데 하나는 이 볼이 없으면 빨개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 맥락일 거라는 추측이 많아요 그래서 You're so cheeky 그러면 볼이 많이 있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치기라는 단어를 쓰는군요 어쨌든 강조할 때는 시의 치이까비 시의 치이까비 쓴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피터의 진짜 영국신영어 근데 이제 Why put it so cheeky You're so cheeky 쓰면 아까 좀 미국시에 그렇죠 오늘 우리 또 영국시로 배워보니까 홍명남님이 의뢰해주신 영국시 표현 너무 건방죠 어떻게 한다고요? The shit thing of it The shit thing of it 땡이 들어가다는 쉬로 시작합니다 C-H-I-C-K는 병아리니까 덤으로도 배웠죠 네 조금 더 길게 말하죠 Cheek 그렇죠 장은 단어 구별해주시고요 우리 그때 그 뭐 배웠죠? Green and buried Green and buried 아 예? G-R-I Green and buried Green 오 Green and buried 지금 또 길게 해서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바로 그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게 한 거예요 지금 green 라고 한 줄 알았어 녹색 green 길고 우리 배웠던 거 green 짝이 Green and buried 오 좋아요 Green and buried 무슨 뜻이었죠? 뜻이 기억이 안 나네? 그거는 그냥 참고 웃는 거죠 그렇죠 네 겨자 먹기 불며 겨자 먹기 그거 바로 Green and buried 기억하시고요 오늘 단어도 치익 치익 구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샤비 077 짧은 문자 50원 기무자 100원 곤란 무려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See you next time guidelines guidelines mass massive озlusion wied 160원 пят tragedy 뿅 소 pamię eria es Erde mouth